충청의보는 진천지역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충청의보 이규태 회장은 27일 오전 진천읍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문희 위원장 등 10여 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자문위원은 충청의보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본사 및 지사 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 등에 적극 협조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청의보 사회의 자문위원 등을 영원히 생각하고 앞으로 충청의보 발전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처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을 취재기자에게 제공하는 취재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진천지사가 추구하는 각 분야별 사회봉사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따스한 사랑과 인정이 넘쳐나는 진천건설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충청의보TV 서한솔입니다.